다니엘 537 예심찾기 하늘편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영적인 소경인 이 동행의 손을 붙으시고 저의 눈에 예수님의 체온이 전가되고 저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어 영의 소경된 눈을 뜨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잘 보여서 죄의 굴레에 묶이지 않고 성화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주님의 눈과 오직 주님의 입만 바라보는 삶,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나깨나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기도로 살아가게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